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이 을미년동안거 해제를 맞아 법어를 내리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진제스님은 법어에서 수행하는 이들은 세속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감상적인 정리는 멀리해 오직 끝없이 반복되는 생사윤회를 벗어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제스님은 또 참선은 좌복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가고 오고 하는 일상생활 가운데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전국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을미년동안거 선사 방합록에 따르면 전국 102개의 선원에서 총 2,186명의 대중이 6명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